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쿤 핏 혹은 항아리 핏이라고도 하는 다이마루 원피스 패턴을 떠볼게요. 패턴 난이도와 제작 난이도가 높지 않으니 초보이신 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면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코쿤이라는 것은 애벌레 혹은 번데기를 뜻하는데요. 애벌레나 번데기처럼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핏이에요. 항아리 라인이라고도 하죠. 사실 이 옷은 호불호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뚱뚱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라인을 약하게 넣었습니다. 몸판 원단은 기못줄이, 네크라인 레이스는 따로 구매를 했고요. 시보리 원단을 이용해서 목시보리로 폴라, 그리고 소매랑 밑단도 시보리로 줄여서 박음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선 솔기에 주머니를 넣었고요. 그럼 패턴 시작할게요. 먼저 뒷판부터 합니다. 항상 패턴을 뜨기 전에 사이즈를 적어놓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신체 사이즈와 옷 사이즈. 신체 가슴돌레는 88이고요. 옷 가슴 품은 120cm로 할게요. 그리고 총장, 뒷기장을 95cm로 하겠습니다. 4분의 1 바스트 플러스 8인데요. 이 옷은 넉넉한 품이라 4분의 품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숫자로 얘기를 할게요. 시중에 나오는 루즈한 티셔츠가 거의 120에서 140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밑에 시보리를 5cm 달 거라 뒷기장을 90cm로 하고 진동을 26, 품을 30으로 그립니다. 기본 목, 연목점에서 어깨 기울기를 그려주시고요. 내 어깨를 찾고 내 어깨에서 드랍 분량을 20cm 드랍시킬게요. 이 20cm 분량은 나중에 소매 길이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깨 기울기에서 직각으로 내려와서 진동선까지 이어주세요. 밑단에서 5cm 들어간 부분에서 곡자를 대고 라인을 그려주시면 코쿤 라인, 항아리 라인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목은 폴라시보리를 달 거라 조금 많이 파도 되는데요. 옆목은 3cm, 뒷목은 1cm를 파서 넥라인을 그려주시고요. 진동 쪽 각진 부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려주시면 뒷판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앞판. 저는 다이마루 원피스는 진동을 똑같이 써서 이 패턴 위에서 그대로 그릴 거예요. 앞뒤 길이 차이를 둘 거라 앞판 길이는 무릎이 보이도록 제작을 할게요. 그래서 10cm 차이를 둬서 올라온 곳에서 이렇게 둥근게 라인을 그려주시고요. 기본 옆목점에서 8cm 내려온 곳을 기본 앞목점이라고 보고요. 이 앞목점에서 3cm 파고, 옆목점은 뒷판이랑 똑같이 써서 앞판 넥라인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소매. 이 옷은 소매산을 그리지 않고 직선으로 달아볼게요. 몸판의 진동 사이즈 그대로 직선을 그리고요. 소매 총장은 소매 길이가 58cm인데요. 여기서 어깨 드랍 분량과 시보리 달릴 길이를 빼줘야 됩니다. 그럼 58-20-5cm 해서 43cm. 43cm 길이에 부리는 26으로 하고 시보리로 더 줄여줄게요. 그리고 앞뒤 진동이 같기 때문에 반패턴으로 그리고 접어서 골로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gr usually 좀 다뤘요. 3cm 2cm 4cm 4cm 3cm 5cm 3cm Cabida gambies Who's a male? They're paying attention. They're paying attention. How much is your auntie?